네, 원익 IPS. 이거 지난번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고,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체결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들고 오셨는데, 제가 이거 다시 들어갈 수도 없어서 아쉽지만요. 일단 원익 IPS. 안정된 재무 건전성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장단기 입형선 역배열 구간에서 상승력은 지금부터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19,300원 이하, 19,300원 이하고요. 또 목표가는 22,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입니다. 지난번에 좀 눈여겨보셨다가 저처럼 체결하지 못하셨거나, 또 아직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매매 전략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 포인트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로드 백호 멘토의 원익 IPS인데요. 먼저 태양광 에너지 사업의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또 외인 지분 28.8%, 그리고 삼성전자의 8.9%가 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 이번에 테라 세미콘과 합병을 한다고 공시하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나란히 상승했던 이슈도 있었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인데, 원익 IPS가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에서 수익산매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해주시면 자세하게 킹로드 백호 멘토의 전략을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